명품 최고집 광청김 구매문의 010-3599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신바람 건강한 마트 선물용 김 조미도시락 김 4g 곱하기 12봉 광청김 추석선물 판매합니다. 맑고 푸른 바다에서 자란 재래김을 엄선하여 정성으로 만든 명품 최고집 광청김입니다. 제품과 서비스에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안심하고 선물할 수 있는 최고집 광청김 직접 먹어보고 검증된 제품만 고객님께 선보입니다. 기업체, 관공서, 직원선물, 사은품, 담내품 대량구매에도 추천합니다. 들기름으로 구워 바삭하고 더욱 고소합니다. 연분을 낮춰 건강함을 더했습니다. 최고집 광청김은 원초부터 다릅니다. 휴대하기 편리한 한 끼 분량의 소포장 선물용 김 조미도시락 김 4g 곱하기 12봉 광청김 추석선물 판매가격 9,900원 무료배송 명품 최고집 광청김 추석선물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010-3599-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